피카츄 쉽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피카츄 안보고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는거요 쉽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칠해요 여기 까무새 피카츄죠 이미 피카츄죠 그 다음에 이제 아 나 눈코 그리는게 너무 어렵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피카츄 이렇게 그리면 돼요 피카츄를 눈코에 어려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그리면 돼요 피카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너무 그 라떼였나요 근데 원래 보고 싶은데 약간 라떼가 섞여야 약간 보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장난이라뇨 진심 여러분들 왜냐면 나는 막 이렇게 여기까지 그릴 수 있는데 눈코에 그리기 어렵다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얼마나 쉬워 숨기면 돼요 숨기면 근데 누가 봐도 피카츄잖아 걱정하지 마세요